또 코로나19 시대 이후 뉴노멀이란 말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. 뉴노멀이라는 표현은 매체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이죠. 뜻을 먼저 살펴보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. 바꿀 수 있는 대체어론은 우리말의 새 기준이나 새 일상이 있다고 하네요.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대체해서 쓰면 좋을지도 노력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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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